Hello everyone. 오늘은 여러분과 영어의 외래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에도 외래어가 있어요? 하시는데요. 우리에게 영어가 외국어다 보니까 영어까지만 벅찬 것 같은데 영어에도 역시 다른 나라 말에서 온 표현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요. 불어에서 온 표현들입니다. 우리 보통 식당 갈 때 부패 가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. 영어로는요. 이거 버패 또는 부패 이렇게 발음합니다. 단어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뒤에 이제 티가 있다 보니까 이거 부팻? 버팻?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. 이 불어가 그렇대요. 불어에는요. 단어의 끝에 있는 이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원래, 원래 불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자대를 읽지 않고 불어 발음에 비슷하게, 비슷하게 해서 버패 또는 버패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. 불이 보통 부패하고 에 하고 짧게 끝나는데 영어에서는요. 이렇게 짧게 끝나는 에 소리는 영어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기 때문에 없고요. 그런 소리들 길게 이렇게 에 하고 좀 빠집니다. 자, 그런 단어 하나 더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요. 바로 발레. 발레예요. 여러분 그 발레 좋아하세요? 굉장히 우아한 춤이잖아요. 이 발레 발레 발레라고 하는데, 설자를 보시면은요. 역시 또 T 뒤에 T로 끝나요. 그런데 역시 또 불어에서 왔기 때문에 발렛 이렇게 읽지 않고요. 발레 발레 이렇게 발음합니다. 이 발레 하고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차할 때 발레 파킹 발레 파킹 하는데 춤추는 발레가 아니고요. V로 시작해서 발레 파킹 발레 파킹이라고 합니다. 이 발레 도요. 역시 T로 끝나지만 발레 이렇게 하지 않고 불어식으로 발레 이렇게 읽는다는 거. 자, 그래서 불어에서 온 외래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 소리를 읽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를 먼저 보시면 잘못 읽기가 좀 쉽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잘 알아두시라고 좀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으로는요. 이태리어에서 온 표현들이에요. 음, 두 가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우리 일상 중에도 많이 쓰이거든요. 음식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. 파스타. 뭔지 아시죠? 그 이태리 국수 요리들을 우리가 보통 다 파스타라고 얘기합니다. 피자. 역시 피자 모르시는 분 없죠? 이것도 역시 이태리어에서 온 영어에서는 사실 영어 입장에서는 외래어입니다. 다음에 스파게티. 역시 스파게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. 이 단어 한번 볼게요. 우리 카페라떼 카페라떼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요. 이거 카페 라테 카페라테 이렇게 발음합니다. 역시 라떼 이렇게 에 하고 못 끝내고요. 카페, 페 이렇게 못 끝나기 때문에 카페라테 약간 에 하고 뒤로 빼는 발음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 영어의 외래어 같은 경우는 원래 왔던 그 나라 언어의 발음이 약간 영어적으로 소화되면서 이렇게 읽어요 하는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아시아권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들어간 그런 외래어는 없나요? 있습니다.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라오케이. 우리 가라오깨라고 하는데 가라오케이. 가라오케이 라고 해서 일어에서 온 표현이죠. 가라오케 문제는 아실 거예요. 이것도 역시 가라오케 이렇게 못 끝나고 가라오케이. 가라오케이 이렇게 좀 빼주는 발음으로 합니다. 또 있습니다. 토프. 두부예요. 두부인데 이제는 토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예전에만 해도 이제 이런 두부가 굉장히 낯선 음식이어서 외국인들이 토프라고 하면 몰랐습니다. 이런 단어들 대신 썼는데 요즘은 워낙에 많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토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영어에 외래어가 되어버렸어요. 자 또 있습니다. 자랑스런 우리말에서 온 외래어가 있어요. 바로 포대기예요. 포대기예요. 정말요? 포대기를 어떻게 알아들을까? 그런데 알아듣습니다. 실제로 우리의 아기를 매는 포대기 문화가 해외 유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돼 있대요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포대기로 검색해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영어 자료가 나오는 거 압니다. 외국 엄마들 많이 안다고 해요. 포대기도 자랑스러운 우리말에서 온 영어 외래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영어의 외래어 표현들 알아봤습니다. 이런 표현들 들어가는 문장들 잘 하실 수 있어야겠죠? 예를 들어서 나 발레 춤 정말 좋아해. I like ballet. I like ballet.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고요. 나는 카펠라떼가 정말 좋아요. 난 카펠라떼가 더 좋아. I prefer coffee latte. I prefer coffee latte.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네요. 자 조금 더 영어답게 영어에 자연스러운 그런 발음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?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. Bye everyone!